자 임용훈씨 내부지과 입니다 지금 새벽 5시 55분 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공이라든지 뭐든지 교육과정 총론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든 대한민국의 선생님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입니다 나라에서 너가 이렇게 가르쳐라 했는데 물론 이 테두리 안에서만 가르치면 됩니다 자 구시 입혀지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015년도에 나왔던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무슨 말이냐 2015라는 개정교육과정은 그 2015 교육과정에서 계속 보안보안해가지고 현재 2020년 2020 248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문서가 이걸 알아야지 아 이 문제가 이구나 그러면 2000의 그 부분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알겠죠 자 초중독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봅시다 자 자 교육보고시 뭐 이런거 고시합니다 교육분영환 고시겠지 그 다음에 음 별책도 있고 많은데 뭐 이런거 다 필요 없구요 뭐 이 택도 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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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땅으로 넘어갑시다 자 교육과정의 성격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별표 1개입니다 모든게 이거 이번에 만약에 지금 2020 교육과정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2020 교육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백년치 대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뀝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개정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내년에는 아마 이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올해 올해 시험이죠 초중등 교육법 제 23주 2항에 의해서 고시한 것으로 필요 없고 이거는 예 교육목적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1번 무사했죠 교육 뭐 갈로하고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에 이것도 갈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학교에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 이것도 시험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밑줄 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혼자 뜯은 거 아닙니다 이 교육과정 성격은 이거 다섯 개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다양성 공통 이거 갈로 이거 갈로 이거 갈로 문제를 찍었다 학습자의 자율성 과 창의성을 시작하기 위한 이거 갈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더불어 함께 실현하겠지 학교 교육과정 질적관리 여기서 야 이거 시험이 나왔네 공통성 다양성 학생주의 오케이 세 문제 자 차례 한번 봅시다 국가 잠깐만 쌤 눈이 너무 안보입니다 잠시만요 돋보이 좀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추가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급별 교육목표 뭐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자 추가는 인간상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갈로 넣게 된다 이거는 모든 교육학에 다 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예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에 추가한 인간상 이건 알아야 되네요 자 전인적 성장을 만들어서 정치성을 확립하고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내 문제 콜 다 집었다 야 이거 선생님이 좀 잠깐만요 이거를 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게 낫겠다 내가 형광빛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가 맞나요 국과수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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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준의 교육과정 국과수준의 교육과정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 이거 예 직접 설명이 필요 없고 아 이거 이걸 하자 그 다음에 어찌 안해요 외우세요 그냥 알죠 예 국과수준 됐고 자주적인 사람 국과수준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콜 콜 자 또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핵심 역량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기록의 핵심 역량 자아전택은 자기관리 역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송 역량 공대체 역량 자 여러분 이거는 논술시험에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가지고요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여기다가 형광빛 칠해가지고 그냥 옆에다 꽂아놓으세요 똥살면서 보세요 이건 똥살때 보는거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 그래야 공부탈 됩니다 이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중점이면서 미래사회가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육과정의 중점 교육과정 관세의 중점 자 먼저 기초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규정 있게 함유하고 지금 이거는 갈로드키라는 뜻이에요 교육과정의 중점에서 선택 학습을 강화 필요 없고 교육과정의 중점은 다양한 학생 자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역할로 있다 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단어입니다 단어쌈 이거는 음질로 끊습니다 평가결과를 하려는다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목표 목표 없이 수업하는 놈도 많아요 내용 혼자 지불하면 안됩니다 책이 나오는 대로 가르치세요 교사수님의 평가 일관사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국가직무능력표죠 ncs 를 활용해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준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것도 별표 다음 4페이지 학교 교육목표 이거 볼 필요 있나 초등학교 필요 없죠 초등학교 필요 없죠 고등학교 필요 없죠 고등학교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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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학습능력 학습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가고 능력적으로 대처한다 으 다이아몬에 이해받도록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차지가 되나 오케이 국가공동체 오케이 그정도는 됐네요 네 자 학교 곱변입니다 이거는 필요 없구요 이건 필요 없구요 초등학교 다 필요 없죠 초등학교 필요 없구요 고등학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다닌다 고등학교 가죠 아 이거 이문결이 필요 없다 일반 고등학교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별표 무적을 외우세요 왜 이걸 왜 쓰지 외우라고 할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자기가 수업단위를 뭘 짜야 되는 것도 모르는 부상들도 많고 십취계급 강의 뭔지도 모르고 자 이거 무적이세요 일단은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일을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일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50분을 원칙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한다 뭐 이자니나요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옛날에 선생님 시험치대 논술 시험치대 이거 다 나왔어요 학생의 적성과 절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산업계 수요일 거래사 당연히 학생이 적성과 절 나면 시바 구경술 많이 해야되나 공부하지도 않은 새끼들한테 어 당연히 이거 더 올려야지 그럼 최소만 가르치고 필수만 가르치고 그럼 몇 개인데 66에 총 24에 124에 다 너가 가르치라고 이걸 어휴 바보들 많아 바보들 자율편식이 20년에 다시 인문계가 얘기가 어 특성고등학교인데 자 보토교과 필요없고 전문교과1 필요없고 전문교과2 별표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점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근데 점이 없어있죠 왜 경영금융과 교과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일을 가르치다 이거에요 왜 산업소에 맞춰서 이게 다 보셔야 됩니다 전문공통과목 진공직인 취급생활을 당연히 외우게 되구요 기초과목에서도 이거 다 알 필요없는데 이거는 합시다 건설에 이 정도만 조개까지는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실무과목 이게 실문법 범위에요 이것까지만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준 공통점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204단위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질문 전화 내 전화번호 9647에 0119입니다 0119 0119 9647에 전화하세요 문자로 저 기가 안 들리거나 문자로 하세요 그럼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와서 가해주면 되세요 예 갑니다 무료로 해주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이번에 학교를 만들겁니다 음 이게 학교죠 뭐 안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율 지능개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 되십시오 3년간 안내하도록 한다 안내 안하잖아 학교는 학습 부담하고 이렇게 한다 학교는 1인식으로 다 외우세요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선택을 위에서 받는가면 계열학자가 학습해요 탄력적 운영하셨다 이놈의 탄력적 이란 말 때문에 선생들이 아이들 벨입니다 학교 수술하셨다 학교는 역적 이 교육 수술 십두옥 za 그 다음에 특사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의 감옥에 한해서만 왜 인문교 가르쳐가지고 공부 안된다고 그냥 애들 기술을 좀 더 가르치죠 그런 뜻입니다 좀 보세요 교장 선생님들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소년체 입니다 특수목적 뭐에요 이거 그렇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겁니다 우리 필요 없죠 자 이제 이겁니다 별표 만개 이건 다 외우세요 시험 무조건 다 외우세요 무조건 다 외우세요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특수학 학교 있어요 이거 다 필요 없구요 특수학 학교는 아니구요 학교 교육이요 편성요 어 이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특히 이거 이번에 새로 됐거든요 원격수업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99.9% 같은데 교수 학습 뭐 어떻게 한다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게 질문인데 이게 너희들 면접인데 모든 학생 교육 볼게요 이것도 해야 되고 학교 교육까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지금은 13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분 넘으면 머리 아픕니다 선생님도 머리 아프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꼭 배울거 배우세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초중독법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 을 못잡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뭘 가르치지 뭘 가르치지 여러분도 아셔야죠 자 오늘은 일단 먼저 초중독 초중등 교육법 총론에 대해서 일부 강의 일부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했다 볼까요 목차 봅시다 이 까지 씁니다 32배까지 자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아시겠나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병희 선생님 이었어요 해공안 선생님 이었어요